고 1, D를 위한 혼동어이 자, variabl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 딱 보니까는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용 단어 various예요 얘는 다양한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얘랑 같은 뜻은 뭐냐면 요것도 뭐 보셨죠? 고등학교 때 배우고 얘도 다양한 중학교 때는 맨날 various만 보이시죠? 그쵸? 다양한, 이게 다양한 그 다음에 다양한 하나 어려운 단어 diverse, 얘도 다양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얘 보시면은 잘 봐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인데 얘는 영어로 가변적이라고 해석해요 뭐라고 한다? 시작? 가변적인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시작! 다양한, 다양한 이렇게 해석해야 해석이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포인트를 잘 봐 얘를 포인트로 봐 자, 그러면 잘 봐 뒤에 붙는 단어가 자, 자, 보세요 두 개 두 개, 얘는 세 개야 근데 얘는 몇 개야? 네 개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외우세요 됐으면 쿵롤릿이 약간 섞어서 다시 한 번 various, 다양한, diverse, 다양한, buried, 다양한 다만 variable의 뜻은 뭐라? 시작! 가변적인 몇 개? 하나, 둘, 셋, 넷, 스타, 파, 토, 네 개 variable,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은 variable 뜻이 뭐야? 다양한 variable, 가변적인 이 세 개는 뭐한다? 시작! 다양한, 헷갈리지 말라는 거 옆으로 갑니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센스란 단어를 한 번 적어볼게요 저도 수강기호가 센스예요 센스란 영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첫 번째 감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길 센스가 없니? 얘는 개념이란 뜻이 있어요 개념 됐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웃백이 갔어 밥 잘 먹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야 잘 먹었어? 하고 나와버렸어 나는 감각 없어, 개념 없어 하나, 둘, 셋, 개념 그렇지 좋아, 떵? 그래서 얘가 개념이란 뜻이 있는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대표적인 뜻은 상식이라는 영어잖아요 common sense 공통의 개념이 뭐가 됩니까? 상식이 되죠 상식 상식 그러면 이제 가입니다 감각에서 나온 효용사용은 뭐냐면 sensitive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IV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적인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렇죠? creative, 창조적인 positive, 긍정적인 negative, 부정적인 무슨 말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직역해 감각적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요 그럼 감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시작 민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민감한으로 sensitive 민감한 근데 이 sensible 뜻은 뭐냐면 얘는 개념이에요 얘는 뭐라고 시작? 개념 그래서 원래는 개념 있는 개념이 있으니까 뭐가 돼? 시작 분별 있는 분별 있는 사려 깊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considerate 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sensitive, 감각적인 감각적인 물어봤고 민감한 sensible, 개념 있는 거 뭐야? 분별 있는 헷갈리면 안 돼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마지막으로 센슈얼이라는 용어 다 넣어 있어요 센슈얼 센슈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육감적이에요 육체적이고 감각적이다 이거 육감적인 감자 보이시죠? 그럼 선생님 전미어가 AL이야 육감적인 여자 남자 섹슈얼 전미어가 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센스와 관련된 고등학교 이거 말고 sensitive sensational sentimental 이런 영어 단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세 개 다시 한 번 센스티브 IV적인 감각적인 민감함 센스가 감각 개념 개념 있는 거 개념 있는 사려 깊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옆으로 갑니다 barrier of related는 뭐라고 한다? 시작 가변적인 diverse, various, varied는 뭐라고 한다? 됐습니까? 좋았던 comercial 이치죠? 녹아 이치죠? 이치죠? 합류죠?